아, 지금 끝났어, 일? 야, 가자, 이제. 아, 한시인데 뭘 가? 아, 진짜. 좋은 데 가자. 가 가겠습니다. 야, 니네 집도 공사하고, 여기도 공사하고. 야, 무슨 니네 있는 곳은 다 공사판냐. 하하하, 갑니다. 아, 도착했다. 짐을 싸야 돼요. 별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다 쐈습니다. 지금 다 쐈습니다. 퇴근 박, 3일째. 3일째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마법사 모자야? 여기 절 아니야, 절? 헤리포트잖아. 야, 절에 무슨 부두교술사가 쓴 모자가 여기 있어. 아, 이 절에 하얀색 에너지가 강하니까 어둠의 기운을 갖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잠깐 침공을 했었나봐.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 머리 안 맞아. 하하하하하하 야, 쓰고 가. 안 찍었어. 머리 맞았다.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제 헤드랜턴 말고는 의지할 게 없어요, 제 시야가. 뒤를 돌아보면은 야, 완전 눈 수리수리 빡수리 어디 갔어? 야, 그거... 어? 떨어졌나? 경사가... 45도야. 45도 이상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와... 야... 자, 숫자가 가자. 야, 1분밖에 안 됐어. 아, 숫자가. 아, 멀리서 빨리 가. 너무 힘들어. 아, 빨리 와. 야. 왜? 이거 봐봐, 앞에. 야, 무덤이야? 어. 3명 무덤이야. 4명이야. 4명이야, 4명. 하나. 둘. 셋. 저기, 4명. 아, 5명이야, 5명. 도망가. 내가 그렇게 경거망도 하지 말라고 했지. 무슨 경거망도? 이런 무덤에서 경거망도 하고 야, 목소리 줄여. 야, 목소리 줄여. 죽으시는 것도 깨우면은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속은 속은. 어떻게 해? 뒤에 벌레 들어가려고 했어, 지금. 방금. 비행기 대포했어, 너 방금. 나도 비행기 대포했어. 너무 말해, 너. 벌레가 들어가서 조정한다고 기생충만이야.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왔느냐? 왜 그래? 왜 왜 왔느냐? 오오오오 오오오오 워.. 워 워 워 워 insp 우리 귀신이 이제 잘 갔어 내 몸이고 몸이 아프다 어.. 힘들어 빙의를 이겨내려면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면 돼 몸을 힘들게 하며 이 좀비가 좀비 귀신이 힘들어서 아저씨 이 몸 너무 나한테 안맞는거 날아가버렸습니다 빙이 됐어 방금 전에 야 울란아 갑자기 뭐하는거야 갑자기 서서 빙이 됐어 또? 지팡이 앞에래 지팡이가 아 지팡이 뭐하는거야? 아 나무중대 우와 우와 어 이게 더 좋아 보이네 오예 이건 제가 쓰겠습니다 뭐야 무언가 발견했어 안돼 안돼 왜 줄에 매달려서 안돼 안돼 흔들 흔들 걸렸어 진짜 안돼 여러분 레알이야 안돼 안돼 내가 본게 잘못봐야돼 이거 나무 끝에서 줄에 매달려서 덜렁덜렁거려 무언가가 저거 뭐야? 나 진짜 무언가 봤어 지금 나 안가 경찰에 신고해야될거 같아 아니 나 안갈래 이거 신고해야돼?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그거 안보이니까 거꾸로 가면 돼 나 갈게 야 가지마 저 화산할게요 아 빨리 갈게 야 X발 너 놔두고 가면 어떡해 X발 빨리 가 빨리 가 무언가 있어 지금 일로와봐 어? 야 X발 나무 끝에 매달려있어 뭐 나무 끝에 뭐 매달려있어 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가지마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못가 이게 뭐야 이거? 아 몰라 안가 일로와봐 하지마 올라가지마 안돼 하지마 하지마 범이줄 안돼 여보 이거 뭐야 이거? 안돼 하지마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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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가지마 야 안 돼 야 저거 뭐야 아 가지마 안 돼 야 저거 뭐야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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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나무? 잠깐만 X발 걸렸어 나 야 이거 스파이더맨 거미야 이거 야 걸렸어 걸렸어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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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가 아 나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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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야 진짜 야 못가겠어 아 똥꼬머 똥꼬머 아 똥꼬머 아 똥꼬머 자 내려갈래 됐다 됐다 야 가방이 걸려 뭐 어디 걸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울감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집이야 집 아 건들지마 이거 야 야 아니야 가지마 내안데르타는 냄새나는데? 아니야 이거 마법진이란 말이야 야 누가 여기다 움찔을 만들어놨어 아니야 마법진이라니까 이거 여기 기운이 여기 지금 다 여기서 막 어그러지고 있잖아 흐트리는 거야 야 뭔가 춥다 여기 이것도 뭐야 이거? 이거 여기 마법진에 여기 뭔가 이상한 거 많아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진짜로 인위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껴놨어 이거 뭐야? 빵 끄는데 이거 왜 놨어 자기장을 막기 위한 용도를 해놨네 이거 와봐 아 맞아 우리 아까 나무에 매달린 시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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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본 거야 이거 이거 나 이거 잘 안 본 줄 알았어 아까 이게 흔들리면서 내가 봤던 게 이게 바람이 흔들리면서 나는 뭔가 이렇게 수이사이드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흔들린 줄 알았거든? 야 너 이상한 소리 자꾸 할래? 나 되게 아프다 근데 여기 서야지 거기 맨날 심취가 우와! 우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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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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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방구.. 방구 꼈냐? 아니 뭔 소리야 그럼 야 나 지금 무서워서 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야밤이 뭐하냐 우리 나 어떻게 내려가? 내려가봐 한번 어? 잘 내려가봐 야 물건 괜찮아? 가만히 꺼봐 아 진짜 야 물건 야 물건 꺼내봐 한번 하나 들어간 거 같아 야 계란 하나 터지지 않았냐? 들어갔어 안으로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못 오지 못 오지 야 빨리 뒤를 쳐봐 이게 다 뭐야 이게 어? 이게 다 이게 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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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표가 어디야? 여기 똥꼬모 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분위기 약간 이상해 여기 썰렁해 빨리 가자 야 지팡이 짚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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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상하다 분위기가 야 우리가 근데 열로 갔었냐? 열로 갔었냐? 어디지? 여러분 우리 길 잃었어요 지금 여기서 발강하고 놀다가 어딘지 좌표를 까먹었어요 우리 야만인 전통 낯지판 있잖아 야 잠깐만 왜 그네가 근데 지금 계속 혼자 움직여? 하지마 진짜 하지마 미쳐봐 하지마 이거와 봐 아니 왜 혼자 움직여? 아 좀 주둥이 좀 내가 타기 전부터 흔들렸다니까 이렇게 가자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36세트 아니야? 무덤 나왔지? 그리고 결계장 나왔지? 그 혼자 흔들리는 그네 나왔지? 이거 뭐야 이거 흰색 이거? 이거 뭐야?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여기 왜 이러지? 여기 최용만 한 두 대가 한 열 부대가 찐박질했는데? 최용만 신발이 보세요 최용만 신발 이런 게 지금 오만 켤레가 지금 사방에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연꽃처럼 여기 신기한 숲이야 어? 눈을 딱 부릅더니 숲이었어 좀 있으면 능선이야 이제? 어 지도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 아 힘들다 야 매미 있냐 여기? 저기? 잠깐만 들리죠? 전기 끊는 소리야 지금 아 쭉 전기 의자에 앉혀서 영화에 효감 쓸 때 이런 거 쓰잖아 여기 화면 안 닿을 거고 고압선 흘러요 고압선 때문에 이 지역에 볼텍스가 생긴 거 같아 아 보입니다? 아 여기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소리 여기서 여기 위에 전선 흐르고 있는데 전선 지나가고 있는데 야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무겁다 괜히 그런말하면 아니 그 있잖아 가까이 가면 전기 오르잖아 야 소리 들려요? 야 이게 무슨...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소리가 야 여기 있으면 안 될 거야 야 그럼 여기로 빙이 될 거 같아 야 빙이를 피해서 도망가야 돼 야 빙이를 피해서 도망가야 돼 아 수고했다 왔어요 어 도착 했습니다 야 맥주 먹자 텐데 치고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시야가 어떻게 이럴? 여기다 칠까? 여기여기? 그래, 벌써 또 못다. 단지바, 잔디바치다. 괜찮다. 여기다 박취를 하겠습니다. 이거 텐트 치기 전에 맥주 먹자. 땡겨서 안 되겠다. 아, 목이 너무 말라. 지금 목구멍이 수세미 같아, 깍깍깍그를. 침 삼키니까. 야, 근데 우리 맨날 구름이 쌓여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 봐. 다. 보이세요? 비트리블루. 썬도. 썬도. 썬도 용사들이오. 습도가 99이에요, 99. 우리는 구름을 몰려, 오, 더 많아졌어. 야, 누가 프로젝트 켰어? 뭐야 이거? 야, 누가 프로젝트 갖고 왔어? 야, 누가 분무기로 미스트를 분사하네. 맥주가 다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 잘라구요. 저는 이제 자야겠습니다 애는 이미 평상시에는 잘 시간이 빡 가능이니 지금 음악 듣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 여기 한 2,200개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간미로운 음악 소리에 발길 멈췄습니다 방에 하는 사람도 없고요 주변에 소음도 없고요 저는 음악 듣다가 이제 저 텐트를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는데요 뭐가 톡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밖에 보니까 비옵니다 경치가 정말 좋아 320도 한 바퀴 돌려줘 빨리 보여줘 이거 이런 경치가 어떻게 있어? 아 이 새끼야 비켜 봐 비켜 320도 돌라면 네가 누군가가 장갑을 놔두고 왔네요 야 이거 우리가 항상 하잖아 가져가고요 우리가 써야 돼요 철수할게요 자 다 쐈습니다 안녕 지라 안 돼 안 돼 하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막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되고 어디서 오시는 건가요?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아 우리가 좀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있었는데 검거됐습니다 우리 야만의 정체가 한국 육군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도망가자 우리 블랙리스트야 우리 빨치산이잖아 어제 왔던 그 집이에요 들어와 보니까 고대 피라미드 건축기술로 지어진 집이에요 와 야 들어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들어와봐 괜찮아 아니야 이거 옛날에 모르냐 왜? 피라미드 휴종관 2장에서 기술을 안 한다고 파라오의 저주? 아 맞다 파라오의 저주? 여기 맞다고 온단 말이야 이 돛을 설치한 사진을 데리고 와서 야 무언가 있어 뭐야 이거 꿀짜리? 고대어어야? 이거 해석해보자 꽃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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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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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살표가 있고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있다가 없어졌거든 이거 피로수인거 같은데 이게 지금 이 나무 아 이 나무 기준으로 이 나무가 지점인거 같은데 혹시나 이게 점선이 남은거 같아요 이 나무 중심으로 여기가 꽃자리 여기가 꿀자리 같아요 3일에 걸쳐서 다큐 3일 우리 비박 3일 끝났습니다 비박 3일? 어떡해 더 하자 일주일 하자 그냥 아쉽다 심심하니까 하자 우리 야만인들은 항상 비박을 한다는거를 다같이 공유해서 우리 동지들에게 전파를 하자고 야만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 아쉽다